안녕하십니까 보안 프로젝트의 권승민입니다. 이번 강의는 라즈베리파이 클라우드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라즈베리파이 클라우드와 프로그래밍은 라즈베리파이를 통해 IoT를 구성해보고 여러가지 센서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받고 해당 데이터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진행합니다. 이 강의를 진행하는 저는 보안 프로젝트 권승민 연구원이며 키사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딱 맞는 플러터와 다트 입문 등 3권의 책을 출판한 기록이 있습니다. 해당 경험들 토대로 이번 강의를 조금 더 알차게 구성하려고 노력했으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의 목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즈베리파이에 대한 기초, 이해와 회로와 함께 사용해보고 웹 기초와 미디어를 라즈베리파이에서 이용해보며 소프트웨어 이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그리고 gcp를 이용한 iot, 마지막으로 기타 내용 진행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라즈베리파이 기초인데요. 라즈베리파이 2에부터 준비물, os 설치, 원격 데스크톱, 기초 세팅, 오버클럭 순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라즈베리파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즈베리파이에 대해서 알기 이전에 싱글보드 컴퓨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능 구현을 위해 인쇄회로 기판, pcb, 지금 사진에 있는 초록색깔 기판을 이야기합니다. pcb 위에 내장한 컴퓨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메모리, 입출력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 컴퓨터 요구 사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컴퓨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sbc들은 데스크톱 pc와 다르게 주변기기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슬롯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메모리, 그러니까 램을 추가하거나 뺄 수 없으며 요구 사양들은 모두 pcb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sbc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sbc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왜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학과의 반도체 기술 발전으로 가격 효율성이 매우 뛰어난 컴퓨터입니다. 여러가지의 형태들의 기기가 많으며 50달러 대의 가격으로 커스텀 개발 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으며 해킹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고 디버깅 또는 테스팅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형태의 기기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어드밴스드 TCA, 콤팩트 PCI, ECX 등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중 우리가 사용해볼 것은 라즈베리 파이이고요. 다음은 라즈베리 파이에 대한 시리즈 리스트입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영국의 라즈베리 파이 재단이 학교에서 기초 컴퓨터 과학 교육 증진을 위해서 만든 svc입니다. 첫 버전 출시일이 2012년인 만큼 현재 지금은 매우 많은 종류의 버전들이 존재합니다. 가격 대비 그래픽 성능이 뛰어나고 저렴한 가격 1세대와 2세대는 약 35달러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3, 4세대는 7에서 10만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격으로 4GB 정도의 컴퓨터 성능을 낼 수 있지만 물론 초소형 컴퓨터이기 때문에 데스크톱보다는 성능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서버로 많이 사용되거나 여러 대의 라즈베리 파이를 묶어서 한 개의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는 무엇일까요?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컴퓨터에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설치하여 사용합니다. 물론 이 윈도우가 아니라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내용을 운영체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라즈베리 파이는 자체의 OS가 존재합니다. 라즈비안이라는 이름의 OS가 존재했지만 2015년 이후에는 라즈베리 파이 OS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저성능 ARM CPU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운영체제로 리눅스, 인터페이스가 있는 리눅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의 재단의 정보를 더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에 링크에 들어가시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라즈베리 파이 제품을 사는 곳은 다음에 링크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품을 구매할 때 다음에 사이트보다는 제가 뒤쪽 슬라이드에서 구매 링크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거기서 구매하시는 게 나으시고요.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 화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간단하고 생각보다 여러가지 기능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있을만한 기능들은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윈도우 사용자라면 크게 불편 없이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가 이 강의에서 라즈베리 파이 4버전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 4버전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라즈베리 파이 3 비플 이게 약 7만원 정도의 가격인데요. 매우 싼데 연구용 아니면 뭐 취미용으로 사용하기엔 충분하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 여러가지의 내용을 수행할 거기 때문에 이 라즈베리 파이 3 비플이라는 제품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서 라즈베리 파이 4의 메모리가 4GB인 제품을 선택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라즈베리 파이 4를 선택한 이유가 메모리가 높으며 공식적이진 않지만 64비트를 지원을 하며 압도적인 성능 차이 그리고 수월한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4버전을 선택했습니다. 4버전이 10만원인데에 비해 라즈베리 파이는 7만원으로 약 3만원 차이인데 훨씬 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고요. GPU부터 시작하여 USB, 전원공급 전원공급 같은 경우에는 USB-C 타입으로 우리가 핸드폰에 많이 사용하는 포트로 변경이 되었고요. USB는 3.0 포트가 추가되었으며 이더넷에는 기가비트 이더넷, GPU에는 비디오 코어가 4버전에서 6버전으로 올라가는 등 여러가지 내용이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이 라즈베리 파이 4버전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